3프로티비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3프로티비도 멈추지 않습니다. 3프로티비도 멈추지 않습니다. 4프로티비도 멈추지 않습니다. 4프로티비도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외국에 나오는 중요한 언론들에서 다루는 이슈들 중에 우리가 잘 못 챙겨서 보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정말 저희가 못 챙기는 게 많죠. 월스트리트저널이나 파이날드타임을 보면 누가 이거 대신 읽고 정신을 해주면 좋겠는데 대신 읽어줄 정도 되는 분은 나를 위해서 정리해 줄 리가 없죠. 그 부분은 더 중요한 게 하셔도 되니까. 맞아요. 이런 딜레마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저희가 그래서 어혜진 소장 모시고 가끔 시간 되는 대로 그런 뉴스를 잘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렇죠? 벌써 나오셨네요.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어려운 숙제를 맡겨드렸는데 자 오늘은 제가 말을 멈추면 안기자 받아서 또 이렇게 서로 연습해야 되나요? 지금 배고파서 그래요. 자 어혜진 소장님 오늘은 어떤 뉴스를 전해주십니까? 오늘은 두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사실 반독점법 미국의 반독점법 얘기가 많이 나와요. 나온지는 조금 됐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 자잘한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지 짚어보려고 하고요. 반독점법. 네. 그리고 중국 얘기를 또 해보려고 하는데 중국에서 보통 이제 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는 게 제한이 있고 또 금지가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이거를 조금 완화하려고 한다는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가 또 뭐가 있는지 이 뒷얘기를 제가 또 중국 분하고 취재를 해석했어요. 아 취재까지 하셨어요? 취재해야죠. 취재해야죠. 그리고 벌써 주제가 가볍진 않네요. 주제를 뭐 하겠다부터 이렇게 쫙 일목요연하게 설명하시잖아요. 아 정말 훌륭한 분은 무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좀 더 쉬운 거 하고 싶었는데. 의외로 공부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첫 번째 소식은 미국의 반독점법. 네. 이게 내용이 어떤 겁니까? 이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이런 회사들을 겨냥해서 미국의 독점은 안 된다. 민주당 의원들이. 미국에도 민주당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공화당도 같이 했어요. 마음을 모았어요. 그래서 법안이 국회로 올라간 거죠? 국회로 지금 법사위가 통과가 돼서 하원의 본회의에 표결에 붙이자 그 직전까지 간 겁니다. 아직 통과는 안 됐고 그 순간까지 온 거죠.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말씀하신 대로 빅테크 기업,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빵에서 넷플릭스만 뺀 기업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독점하지 마, 독점 못하게 할 거야, 우리가 잘 규제를 할 거야 라는 법인데 이게 영어로는 엔타이 트러스트라고, 안티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트러스트라고 하면 왜 웃으시죠? 영어 발음은 엔타이에요? 아니 뭐 안티라고도 하는데. 네. 강조하려고 그랬어요. 조금 있어보려면 엔타이 트러스트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트러스트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아는 단어 뜻으로 하면 신뢰, 신탁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그런 용어는 아니고 경제학 용어로 쓰이고 있거든요. 동일 업종에 있는 기업들이 하나의 자본으로 결합한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안티이니까 이걸 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지금 이 법안이 발의가 된 게 이 법안 하나 안에 독점금지법 안에 5개의 법안이 들어가 있는데 나중에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지만 이 중에서 가장 파워가 센 게 플랫폼 독점 종식법입니다. 플랫폼 독점 종식법. 미국 특파원 갔다간 안 기자는 플랫폼 독점 종식법을 영어로 하면 뭐일 것 같습니까? 플랫폼 앤티트러스트. 네, 계속해 주세요. 네, 계속하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처음 있는 일은 아니에요. 거의 13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가 뉴욕의 록펠러센터 혹시 아세요? 알죠. 네, 가보셨어요? 좀 가보셨죠. 지나가다 봤습니다. 그 록펠러센터의 록펠러가 석유왕이거든요. 엄청난 독점이었죠. 네, 독점의 거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사람이 1860년대에 호롱불 쓰던 시절에서 석유로 넘어갈 때에 거의 석유 스타트업 CEO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석유 업계에 있는 사람들을 거의 반협박하듯이 너네 나한테 지분 넘기고 그냥 가족 밥벌이 할 수 있게 할래 아니면 쫄딱 망할래 이렇게 해서 다 통합을 해가지고 맨 처음에 세운 회사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회사인데 이걸 다 통합해서 스탠다드 오일 트러스트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게 거의 정유시설에 나중에 90%까지 점유를 하게 됩니다. 그럼 거의 독점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뭐 나중에 가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너무 독점 때문에 피해를 많이 보니까 처음에는 거절한 기업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절한 기업이 우리가 버텨보려고 했는데 처음에는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한 거예요. 록펠러가 스탠다드 오일이. 그러니까 무너지겠죠. 그런데 이제 경쟁자들이 다 사라지고 나서는 우리가 독점이니까 가격을 올려서 폭리를 취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부에서 가만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1890년에 상원의원 존 셔먼이라는 사람이 셔먼법이라고 해서 발의를 해서 안티트러스트가 시작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아는 것도 있어요. 우리 독점 게임 가끔 하거든요. 뭔지 아시죠? 모르겠는데요. 모노폴리. 아 브루마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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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루마블 할 때 서로 땅이 많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서울 200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서울 200만 원 하는데 나중에 돈을 낼 사람이 없는 사람은 결국에 파산을 하잖아요. 그게 같은 원리거든요. 독점의. 모노폴리도 사실은... 모노폴리 게임이군요. 독과점 게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옛날의 일도 있었는데요. 지금 뭐 새롭게 개정된 발의 법안들 내용 하나씩 좀 살펴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플랫폼 독점 종식법 이거는 자기네 상품... 플랫폼이 들어간 거네요. 그러니까 독점 금지법에 플랫폼도 들어가게 된 거네요. 네. 이 지금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거의 목표로 한 거기 때문에 다 거의 다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첫 번째는 이해상충 행위를 금지하는 건데 너네 상품만 우대하지 마. 이런 뜻이에요. 무슨 예를 들어서 어떤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아마존이 자사 플랫폼에서 제3자 상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3자의 상품에 비슷한 자체 상품을 또 만들어가지고 싸게 내놓는 거예요. pb상품. 그렇죠. 우리도 뭐 쿠팡에서 콜멘신. 우리 지금 다 하고 있는데? 네. 이마트 휴지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이마트 휴지 써보셨어요? 이마트 휴지... 저희는 써봤어요. 하긴 했는데 내가 쓴 데도 이마트 휴지... 저번에 뽀삐 쓰신다고. 화장지는 뽀삐. 많이 쓰죠. 아니 pb상품이 왜냐면 굉장히 싸거든요. 싸서 굉장히 많이 써요. 사람들이. 그게 금지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거를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네는 운영만 해. 왜 너네가 그 플랫폼에서 우위를 차지하면서 장사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지 마라. 네. 그래서 너네가 만약에 한다고 해도 사업 부분에서 25% 이상은 보유할 수 없게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마트 휴지를 만들려면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하고. 네. 별도 회사를 만들어서. 지분은 25% 이상 갖지 말고. 네. 근데 이게 지금 제일 강력한 이유가 이걸 만약에 통과가 돼서 이게 안 되게 되면 이 나라에서 이 기업을 해당되는 기업을 쪼개거나 문제가 되는 사업으로 강제로 매각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겁니다. 강력하네요. 너 휴지 사업하라. 강력한 거네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자료를 하나 갖고 왔는데 1번 자료거든요. 자료 좀 보여주시면 워렌이라는 상원의원이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식으로 좀 구상을 해보는 거예요. 야. 사실 영어 신문에서 뗀 게 맞는 모양이네요. 아마존도 이렇게 나눠지고. 아마존이 홀푸드, 자포스가 아마 슈즈 컴팬인데. 신발 파는. 맞아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우리 논란이 많았죠. 왓츠앱하고 인스타그램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쪼갤 수 있지 않겠니? 하고 이렇게 서제스트를 한 거죠. 구글은 뭘로 쪼개지는 겁니까? 제가 잘 안 보는데. 이게 웨이즈하고. 네. 웨이즈가 맵 지도 서비스 하는 곳이고요. 이게 우리나라 팀앱 같은 거거든요. 웨이즈가. 내비게이션 같은 거거든요. 구글은 검색해서 넘겨주기만 하지. 뭐 다른 거 아르바이트 하지 마라. 직접 서비스 하지 말라는 거네요. 플랫폼 기업 알바 금지법이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좀 넘어가면 미국 혁신과 온라인 선택법이라는 게 있는데 경쟁사에 이거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이거 뜻인데 그러니까 경쟁사의 데이터를 이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마존이나 애플 같은 경우에 아마존은 판매자가 있으니까 얘네 이 상품이 잘 팔리네. 어? 이게 제일 낫네? 사람들이 이걸 많이 검색을 하네? 이러면서 데이터를 자기네가 취할 수 있고 그걸 이용해서 자사 상품을 또 만들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하지 마. 다른 사람들이 그러면 너네한테 밀리잖아. 너네가 우위를 차지하면서 경쟁사들이 이익을 볼 수 없잖아. 데이터를 함부로 사용하지 마. 이런 뜻이거든요. 이걸 또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거의 페이스북을 저격한 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경쟁 위협이 되는 기업들이 인수하는 행위. 이걸 하지 마라. 인수도 하지 마라.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오랫동안 경쟁사가 되는 사람들을 그러니까 회사들을 모방을 하거나 아니면 인수를 하거나 이렇게 폐지를 시키게 못하게 하는 걸로 유명해요. 그런데 이걸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힘 있는 기업들이 중소기업 인수해서 우리가 앞으로 경쟁을 정말 그 사람들이 커서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구도를 막지 마라. 애초에. 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이게 통과가 되면 너네가 인수하려는 이유를 증명해야 된다. 왜 필요한지. 네. 아주 까다롭게. 나를 설득해라.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는 서비스 스위칭 허용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페이스북에서 친구 목록이나 사진 같은 거를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을 하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내 사진인데 페이스북이 갖고 안 놔주는 거죠. 내 친구들인데 페이스북에서만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못하게 하는데 그걸 그렇게 하지 마. 내 건데 내 건데 쉽게 다른 데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라.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M&A 수수료 현실화법이라고 하는데 이게 M&A 할 때 당국의 수수료를 조금 더 땡겨보려고 하는 그. 정부가? 네. 그건 좀 구차하다. 그건 별도로 따로까지는 법으로 만드는. 근데 이거 진짜 다 통과되면 플랫폼 기업들 다 망하겠는데요. 거의. 아, 나 들으면서. 저도 뜯은. 왜요? 왜요? 3프로TV가. 이런 거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3프로TV에서 TV 이렇게 하고 책 만들고. TV를 하려면 하고 출판사를 하려면 하지. TV를 하려면 하지. 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죠? 이야, 이거 되게 심각한데. 그렇게 되대요.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게 모든 기업에 다 적용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기업 매출 얼마 이상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저희도 그럼 그런 규모가 되면. 그만하는 걸로. 안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자꾸. 김포로용이랑 상의해야 될 것 같은데. 그제부터 자꾸 공약을 하시는데. 내가 대표이사야 해요. 안 하겠습니다. 좋네요. 아무튼. 네. 그런 거군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일정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하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 통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상원에서 통과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을 하면 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건데. 전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망은 사실 상원에 공화당 의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게 힘들 것 같다.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통과가 된다고 해도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미국은 로비가 합법화된 나라라서 그때까지 통과가 될 때까지 엄청난 기업들의 로비를 받을 거라고. 법안은 나왔지만 통과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군요. 논란이 있는 거군요. 미국에서도. 이런 걸 통과시켜도 되겠느냐. 그리고 그 통과되는 사이에서도 지금 이미 지난 12월에 FTC라고 하는 미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그 공정거래위원회랑 미국 46개 주 검찰총장이 페이스북을 반독점 소송을 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기각이 됐어요. 그러니까 독점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 아, 페이스북이. 네. 그래서 이제 페이스북이 이겼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정부 쪽에서 소송을 걸 겁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 정당성을 이 사람들이 입증을 해야겠죠. 아, 계속. 네. 그래서 계속 아마 괴롭힐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로비도 동시에 하겠죠. 그런데 이 로비가 또 엄청 강력한 곳이라서 그렇게 확 거절은 또 못할 겁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 기자님. 뭐요? 말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CGV라는 영화 체인 있는 회사가. 영화 제작은 하지 말아라. 그 말하고도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CGV면 영화만 틀어야지. 자기가 영화관 갖고 있고 영화도 만들어서 다 틀고 하면 너희들이 다 해먹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건 하지 마라. 그렇죠. 영화관 한만 할 거면 영화관만 하고. 그런데 우리 막 벌써 섞여 있는데. 섞여. 일종의 수직결화라고 하면 섞여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논란이 많은데 이 어사장님께서 전해주신 그 앤타이 트러스트에 의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네요. 그렇죠. 업계에서는 그런 얘기도 해요. 그런데 그쪽 얘기겠지만 우리의 자회사나 모회사에 이렇게 극장 체인이 있으면 영화를 제작하는 우리는 우리가 잘만 만들면 웬만하면 틀어준다는 걸 아니까 제작비를 많이 들여서 과감하게. 과감하게 좋은 영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런데 500억 들여서 영화를 제작했는데 이게 걸릴지 안 걸리지 불안하면 500억 모으기가 어렵다. 그러니 맨날 고만고만한 영화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이게 소비자한테 더 좋을 수도 있다. 뭐 이런 논리를 펴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충분히 납득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그런 효과는 있긴 있겠죠. 그런데 너무 강력하니까 지금은 사실 플랫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랫폼이 너무 강력해지는 시대로 가니까 플랫폼이 그냥 가만 놔두면 모든 걸 다 독식해버릴 것 같은 불안감들은 많이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앞으로 계속 볼 얼굴을 하나 공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그 사진 제가 자료 두 번째 거거든요. 이 사진인데. 리나 칸이라는 미국 공정거래위원장.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에요. 되게 어려 보이죠. 어려 보이는데요. 여기서 제일 어려요. 저희 지금 나온. 넷 중에? 어소장님하고 저하고 안 기자하고. 네. 저보다도 어려요. 저분은 몇 살입니까? 33살. 어소장님은 몇 살입니까? 네? 그런 걸 물어보면 안 되죠. 우리 남친은 거의 백산이에요. 어쨌든 엄청 젊은 분이다. 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바이든이 임명한 사람이거든요. 예전에 예일대에서 쓴 논문이 있어요. 이 논문이 지금 거의 회자가 돼가지고 공정위 간부들이 이걸 다 읽고 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4년 전인데 이미 플랫폼 경제에서 독점의 정의를 새로 내려야 한다. 이런 내용으로 한 건데 심판과 선수 역할을 동시에 하는 결과를 나와버렸다. 특히 아마존이 하면서 이 사람이 아마존 저격수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했던 얘기랑 마찬가지 얘기는 심판하고 그걸 가시하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아마존이 또 화가 나가지고 직무 배제 신청을 했어요. 우리 조사할 때 저 여자 좀 빼줘. 너무 심한 거 아니야? 평견 있는 거 같다. 너무 중심을 잃었어.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취임 한 달이 됐거든요. 한 달이 됐는데 그 ftc라는 기구를 재편하려고 하고 있어요. ftc가 우리나라로 치면 공정거래위원회. 네. 오바마 시대의 반독점법 집행을 제한했던 부분들을 폐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철회해서 우리 공정위의 취지를 상충하지 않도록 한다. 우리가 이제 제대로 검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면서 지금 계속 뭔가를 움직이고 있어서 앞으로 이 반독점법 관련해서는 이 리나 칸이라는 이 여자의 얼굴을 자주 보시게 될 겁니다. 아 그렇군요. 애플은 어떻게 쪼개라고 되어 있어요? 애플은 여기 보니까 애플하고 앱스토어하고 이렇게 쪼개라고 되어 있어요. 아 휴대폰을 만들면 휴대폰이랑 만들면? 휴대폰만 만들고 앱스토어는 장터니까 장터는 장터만 해야지. 그런데요. 이렇게 보니까 말이 또 되는 것 같기도 하네. 그런데 이 앱스토어를 널리 퍼뜨리려면 애플 휴대폰을 팔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휴대폰을 안 팔았으면 앱스토어를 어떻게 만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논리로 치니까 선수하고 감독하고 같이 하는 거네 진짜. 왠지. 아니 그렇기도 하고 3% 여기 나왔으니까. 저희가 책 만든다가 너무 행복하고 그래서 책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것도 이제 기업이니까 운영도 하고 정말 얼마 못 드리지만 출연을 좀 드리고 이거 싼 거 아닙니다. 두꺼워요 이거. 거의 한 1세리됩니다. 이런 것도 사고하려면 책을 만들어 팔거나 아니면 그냥 밤이니까 술 먹는 것처럼 하고 얘기하면 저희 3프로티비가 많은 분들 보니까 이런 얘기 좀 방송에서 슬쩍 해주면 돈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도 왜 없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얘기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책을 만들어서 팔아야 돼요. 그래도 최대한 좋은 책 만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하면 어떡하지? 걱정이에요. 그런 고민도 있네요. 다행히 코딱지만 한 데는 괜찮아 널. 괜찮죠? 여기는 뭐 아직까지는 괜찮을 건 같습니다. 괜찮은데 이게 글로벌 대세가 돼버리면 우리나라에도 올 수가 있고 다른 나라에도 갈 수가 있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재밌네요. 재밌네요. 굉장히 어려운 걸 오늘 하실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밌는 내용이네요. 오늘 해당 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과 함께 앤티트러스트 왜 이렇게 웃기냐 그거? 그게 독점 방지 법까지 한 거예요? 네. 로까지 해야죠. 앤티트러스트 로 앤티트러스트 로 알겠습니다. 좀 낮군요 이게. 로 거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사실은 준비해 오신 아이템이 하나 더 있는데 저희가 시간이 다 돼서 그거는 다음 주에 좀 이어서 듣거나 그렇게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서운하시더라도 다음 주까지 기다려주세요. 네. 오늘 백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글로벌 라이브 시작할 때까지 한 30분 정도 있는 것 같은데 30분 동안에는 제가 보기에는 뭘 식사를 하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잠깐 쉬었다가 심오지 마시고 다시 들어보셔도 되고 그러시는 걸로 30분이면 손경제 다시 들으면 딱 좋은데 시간은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이야 오늘 감사도 출연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좋습니다. 네. 송경제도 많이 들어주세요. 네. 백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페이지 2 인기 강좌 두 편을 특별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시죠. 국내 최고 시왕맨 두 명이 알려주는 박병창의 매매의 기술 그리고 연불리의 친절한 주식 기초 교육 두 강의 패키지로 구매시 특별한 혜택과 할인된 가격으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